데뷔 않은데? 어 저 나를 아 저 데뷔이야? 어 우리 데뷔? 자 원예계 됐구나 아니 근데 원예계 그거 아니까 뭔데? 뭔데? 요거라는 걸 알아 아 이거 아까 요거는 스포 되어버렸어 근데 뭔지는 몰라 뭔지는 몰라 뭔지는 몰라 아 저 왜 이렇게 약간 저금통같이 생겼지? 근데 얘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? 어 약간 웨스트같은 아 이거 약간 궁금하겠네 근데 나도 내꺼 먼저 모르잖아 근데 그렇긴 해요 근데 뭐해하면 할 거 아니야? 몰라요 난 그냥 말만 했어 뭐해하려고 골라볼까? 난 저거 포장지가 맘에 들었어 그래 느낌 없어 근데 이거 근데 약간 웨스트 왜 약간 긴축한 웨스트 그거 뭐야? 뭐해 과자 같은데? 근데 왜 나를 보지? 내꺼 맞어? 맞대 왜 내꺼 그래 어떡해 이런거 떨리니까 끊어져서 왜 언니 좋아할 것 같아 아 그래? 나 되게 짜장난 여자야 언니랑 찰떡이네 찰떡 그래 웃기진 않아 웃기진 않아 웃기진 않아 네 다른 멤버들 왜 감동이 없을 뿐이지 왜 감동이 없어? 저거 빡터 없던데 남 일만이야 왜 너희 쩐는 거잖아 과연 왜 너 궁금해 응? 꿀 아 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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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좋은데 겨울의 꿀 겨울에 너 요거트 먹을 때 꿀 줄 인터넷лем에 꿀 그거는 이수언니가 잘 맞겠다 싶었어 귀엽다 너 이거 왜 고른거야? 겨울에 꿀이 좋대요 겨울에 꿀이 좋대요 언니 복불리니까 근데 요즘 꿀물도 타먹고 오늘 뿐 타줄게 뭐가 꿀뿐 타먹지 요거트에 올려먹고 맛있겠다 근데 꿀 중에 아카시아 꿀이야 맞춰서 그래 그래 그거 좋은거구나 좋은거야 소스윗하대 꿀같은 거구나 야 이거 얼마나 그거야 뭔지 알지 되게 생각이 스페셜해 스페셜해 꿀같은 거 하나 둘 셋 고맙다 다이쿠마나루 아 꿀씨도 귀엽네 어? 나 잘 지은거 나름 실용적이야 아니요 땡큐